방송 기준으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현재 착한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침실에서 숙면 중입니다. 장난꾸러기인 여러분들은 제한시간 10분 동안 5명을 깨우시면 되는데요. 깨울 방법을 미리 상의하신 뒤에 깨우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깨운 사람의 수만큼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깨우는 방법은? 깨우는 거야 그냥. 그려서 깨우면 되는 거 아니야? 재우는 건 제가 전문인데. 한 방에 초크로. 초크로 재우면 되니까. 물사대기라도 그냥. 이렇게 발목 잡아서 탈탈 철면은. 기술을 쓰면 안 되죠. 어떤 기술? 살상 기술이 한 천 개 정도. 살상은 안 되지. 이런 거의 기준은 뭔가요? 눈을 떠야 되나요? 비명지름. 비명지름은 돼요? 간지럽혀서 드셔도 간지럽혀요. 비명지름은 간단히 명치 살짝만 누르면 되지. 여기 꾹 누르면 이렇게 꾹 누르면 아 나와요.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누가 나오는지를 모르잖아. 때릴만한 애들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되면 당분간 너는 해외가 있으래. 너 드셔야 돼요. 그 정도면 건들면 안 되잖아. 벌써 웃긴다. 진짜로 잠들면 어떡해요? 그럼 진짜로 깨우시겠지. 어떻게 깨울까? 막 분장하고 오시는 거 아니야? 나도 나도. 궁금해서 소리 듣자 보고 싶어. 웃겨 하고 참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하실까? 어떻게 깨울까? 막 분장하고 오시는 거 아니야? 나도 나도. 근데 이거 신발 안 신고 눕잖아요. 그럼 발도 간지럽혀요. 잘 때 신발을 신고 자도 되나요? 저 미국식이라. 네 저희 미국식이라. 지난 시간 10분 동안 일어나지 않아야 레이스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누우면 돼요? 우와 우와. 아 침대 좋네. 아 너무 포근해서 안 깰 것 같은데? 아 잠.. 저 잠들어도 몰라요. 굿나잇.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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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아 친구들 자고 있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친구들이 지금. 아아. 움찔움찔하는데. 형 저기 뜨거운 물 좀 갖다 줘 봐. 뜨거운 물. 이 친구들. 야 애도 오랜만이네. 어? 지금부터 딱 10분 드릴 거고요. 10분이요? 많이 깨우실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9분 남겨. 9분 남겨. 9분 남겨. 1분 남겨 두고 깨울게요. 네 저희 30초만에 할 수 있어요. 아 사실 이게. 아 어렵지 않은데. 형 일단 얘네들. 바닥에다 깔 줘. 형 일단 얘네들. 바닥에다 깔 줘. 어. 바닥에다 다 깔아놓자. 바닥에다가. 추워서 바닥에 있고 이불 만병 다 일어나.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2도까지 떨어졌고. 곳곳에서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 이거 추울 텐데. 가. 형 바닥으로 한번. 바닥으로 한번 웃겼어요. 많이 추울 텐데. 아니 연준이 많이 추울 텐데. 아 냉방. 아 좋다 냉방. 야 이 고기 바닥에 지금 냉방인데. 서서서 잘하는 줄 볼까요. 서서 잘하는 줄 볼까요. 서서 잘하는 줄 볼까요. 서서 잘하는 줄 볼까요. 서서 잘하는 줄 볼까요. 이 정도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눈 떠나! 연준이 일단 눈 떴고 수빈을 깨울까? 혜민 칼을 깨울까? 잠깐만! 얘는 수빈이 진짜 자! 얘 진짜 자는데? 얘 진짜 자는데? 수빈이는 진짜 자? 수빈이 목마를 까봐 누나가 이것 좀 줄게! 뭐야 뭐야? 수빈이 입에다 레몬 짜줘 수빈이! 수빈이 입에다 레몬 짜준다! 수빈이! 수빈이 달다 달다 입 속에 찔렁 찔렁 찔렁! 달다 수빈아 괜찮니? 이거 굉장히 싫텐데 이거 엄청 싫텐데 사실 저 우리 조카가 투바투 엄청 팬이거든 살짝 간지럽히면 금방 일어갈 것 같은데 그럼 살짝 종국이가 한번 해보죠 살짝 들어갈까요? 기준이 잘하듯이 간지럽히면 제가 바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들어갑니다 그냥 간지러움이 아니고 어떻게 간지러움이 아니냐 하면 저는 이걸 아래에다가 이걸 아래에다가 이렇게 잡히면 아 힘들어서 간다 울어 울어 얘 울어! 복숭아 힘들었어 복숭아 근데 얘가 오! 야 너 가위 눌렀어 오! 민석이! 민석이 눌렀어 괜찮아 형 형 형 종아리 끝나 종아리 아 종아리 가지 얘 뒤집어야 돼 야 종아리는 해제되네 형 뒤에 뒤집으면 뒤집으세요 수빈아 너 지금 일어나면 다 해도 사람이야 어? 지금 일어나 너 이거 자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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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네 수빈아 아 종아리 나도 안 돼 수빈아 수빈아 이건 못 잡아 안녕하세요 이건 못 잡아 수빈아 애썼다 자 다음 누구? 형 태현이요 형 잘생겼다 어? 잘생겼어 너 신발 벗고 너 신발 벗어야 돼 너 신발 벗어야 돼 잠깐만 이거 진짜 잠깐만 이거 진짜 진짜 바리깡인데 이거 형 제가 밀게요 형 제가 밀게요 형 제가 얘 한 번에 밀어 태현이 움찔움찔하네 브랜드 나루만 밀어줘 태현이 움찔움찔해 형 투 블럭 해주자 눈썹 하나 밀어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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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되는 소리부터 들어보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 눈썹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 갑자기 눈썹 눈썹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갑자기 눈썹으로 살짝만 자 잠깐 왔다왔다 들리라고 전 3분이야 눈썹으로 가요? 어 눈썹 살짝만 눈썹이 나 일어나 어 어 잘 잡아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어. 자, 없는 거야. 자, 다음 범규, 범규. 범규. 범규야. 1분, 1분. 1분, 1분. 범규, 범규. 범규, 범규. 소리만 지르면 돼? 범규 앞에. 가자, 가자, 범규야, 가자. 범규 벗겨, 범규 벗겨. 콩оры 뒤에 콩onym다 콩 мной다. 편한가 봐. 두 명은 됐어? 던져. 휴리카이, 휴리카이. 휴리카이.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얼마 왔다.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끝났어. 끝났어, 가야 끝났어, 아! 끝났네! 아...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어떻게 못했냐? 범규? 됐어, 야 괜찮니? 야 너 괜찮아? 거의 우리가 구별 팠는데! 아니 휴닝카는 아주 풍경 났어! 자, 우리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우리 또 다섯 분이 올 것 같아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거 난리예요, 진짜! 사실 우리 또 연준이하고 휴닝카이는 우리 런드맨에 출연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구르마보로 할 때 같이 나와서 저희가 녹화를 좀 했었죠! 그때하고 약간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머리 색깔이 일단 바뀌었고요, 살이 조금 빠졌고! 자신 견지지 않았나? 자신 견지지 않았나? 예능감이 들었는데, 예능감이! 좋아! 잘생겨지지! 그때는 약간 신인치가 났는데! 아, 지금 여유가 있어! 어, 얘가 여유가 있네! 아, 우리 연준이가 뭘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여기 와서 또 챌린지를 좀 준비를 해야죠! 아, 오케이! 한번 해봐야지! 이야, 멋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보여줘, 편하게! 어, 좋아! 와, 멋있다! 우와! 우와! 와! 와! 이야! 아, 아! 오! 오! 야, 방금 2층 보고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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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 아, 잘한다! 아, 좋아, 좋아! 우리 그 리더가 수빈이죠?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수빈이가 리던데! 예! 사실은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도 3대 미남 중에 수빈이가 좀 껴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죠, 맞죠! 남의 두 명은 누구? 원빈! 원빈! 또 한 번! 현빈! 현빈! 예, 수빈! 형이 4등이죠, 김봉이 4등! 제가 4등! 김봉! 김봉이 4등! 네! 아, 3봉! 3봉! 아니,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수빈이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았어요? 잘생겼다고요? 네! 뭐, 줄곧 듣곤 했습니다! 아, 진짜! 나, 수빈아 너무 부럽다! 멋있다! 보조기까지 있네요! 다 가졌다, 다 가졌어! 아니, 우리 저기 또 범규! 네! 범규는 입사서류 특기상에 떠들기라고 적어놨다고요? 아, 저 원래 엄청 많이 떠들입니다! 아, 수다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요? 네! 진짜 시끄러워요! 아, 평소에? 아니, 물에 빠지면 입만 떠나실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낯을 가리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건들면! 그렇지! 나 다 데려갈 거야, 저! 나 진짜 좋아! 아니, 범규야! 왜 자꾸 가! 아니, 너 왜 그러는 거야! 얘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진해지면 이제 완전 낯을 가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국간장이 또 아까 하나 체크하더라고 네, 저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또 태연이 근데 한국 들어갈 때 찾았는데 없더라고 국종이가 여기 딱 어수선할 때 어, 여기 저기 우리 체육관장 운동하는 친구가 누구야? 아니, 운동 좋아한다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 국종이 못 봤어, 체육관에서? 네, 저 맨 아침에만 갖고 그랬는데 아, 국종이로 온 거니까 그래, 맞추자, 맞추자 태연아! 그래! 너 혹시 국종이 피해서 아침에 다 이럴 거 아니야? 저는 사실 요즘 이제 애들 자세 이런 거는 잣소리 안 하고요 지나가면서 너무 오래 쉰다 너무 오래 쉰다 너무 오래 쉰다 이거 많이 합니다! 너무 오래 쉰다 너무 오래 쉰다 이거는 제가 아, 못 잔 잤어요 정국이 형 이게 헬스장 가면 그 헬스장 고인물들이 좀 계시거든요 야, 운동 한번 하자! 와, 우리 태연이가 강남 대치동 출신의 과학구를 준비하던 대치동이야? 네, 대치동 자락구 그리고 태연이 정규 1등 해봤다며 정규 1등을 해봤어? 정규 1등을 해봤어? 대치동에서?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 캐나다 수도 어디야? 오타와? 대박, 진짜다! 오타와? 대박, 진짜다! 진짜 정규 1등이야! 야! 대박! 확실해! 야, 그걸 할 수 있는 테스트가 너네 모르잖아! 나루, 나루! 나루, 나루! 오, 네 똑똑하구나 보통 캔바나 나오거든요 보통 캔바나 나오거든요 와, 네, 대박이다 정규 1등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창피하다, 나 아, 우리 저 휴닝카이는 아, 저번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네 호놀룰루에서 아, 호놀룰루에서 아, 호놀룰루!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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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출신만 호놀룰루고 서울 안암초 용문 용문중 나왔어? 네, 용문중 나왔습니다 아니, 용문중으로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아니, 또! 아니, 선배님 아니십니까! 용문도! 용문도! 아니, 용문중으로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형, 그때 얘기했었어요, 형! 그때 얘기했었어요, 형! 같은 용문하고 주시라! 그때 얘기했었어요, 형! 했었어? 했었어! 그때 얘기했었어! 그때 얘기했었어! 그때 얘기했었어? 네 아니, 사실 출신만 호놀룰루지 계속 서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어를 진짜 잘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휴닝카이가 사실 영어를 거의 못해가지고 진짜야? 네 못해 영어? 저 그래서 영어 배우는 것도 한국에서 배웠어요 아, 영어를 한국에서 배웠어? 아니, 이게 어머니가 너 이렇게 생겨놓고 영어 못하면 큰일 나 존하단이 계속 외국사람 피해 다니는 데잖아요 영어 시키니까 아니, 존하단도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영어를 피해 다니는 데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 써요 아니, 그렇게 해! 맨날 그냥 집으로 나와서 아니, 그렇게 해! 그리고 자, 우리 또 오늘 우리 김봉하고 수바투 동생들하고 한번 재밌게 한번 네 오케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 바로 선물이죠 네 오늘은 황금 열쇠화를 비롯한 역대급 선물들과 무시무시한 물폭탄 벌칙이 걸린 오늘 원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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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선물과 벌칙이 걸린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올까요 레이스입니다 미션을 통해서 선물 상자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선물 획득과 벌칙 면제에 유리한데요 일단 방금 했던 사전 미션을 통해서 획득한 선물 상자를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런닝맨 멤버가 깨운 투바투 멤버가 총 3명이므로 런닝맨 팀에게는 인원수 곱하기 3 해서 선물 상자 9개를 드리고요 아, 9개 투바투 팀에게는 총 6개의 선물 상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알아서 일단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알아서? 일단 하나씩 나눠 도착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야, 왜 리더가 한마디를 못하는데? 큰빈이가 리던데 아무 말을 못하는데? 지루에서 통했어요 착히 착히 이후 미션 결과에 따라 선물 상자 획득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미션 할 때마다 승리팀은 10개 까지 담아 올 수 있고 패배팀은 최대 7개 까지 담아 올 수 있는데요 한 명씩 굿수로 이동해서 원하는 개수만큼 선물 상자를 담아 오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 남겠다. 단, 같은 팀 내에서 다른 멤버와 가져온 선물 상자 개수가 겹치면 꽝으로서 가져온 선물 상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개수를 피해서 가져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감히는 운이네요. 일단 팀은 저희가 미리 정해놨는데요. 오케이! 이겼어. 가자, 가자. 됐어, 됐어. 자, 저희 첫 선자 획득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는 양 팀 모두 최대 10개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각 팀 한 명씩 이동해서 원하는 만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전략을 좀 짜볼까, 그러면? 어. 죽어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아요, 겹쳐도? 날라가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낫지.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 물폭탄 맞아, 아니면. 맞지, 맞지, 맞지. 물 맞는 건 좀 그렇지. 양보할게. 양보할게. 내가 19팔 드리면서 양보할게니까. 진짜 19팔. 나는 19팔 악만 드릴게. 얘는 모르겠다. 얘가. 제일 중요한 게 하아는 욕심 많은 스타일이야. 아니, 아니, 여기 오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셋 또 합의를 봐. 오오. 합리적이다 여기. 나 있으니까. 나 당하는 거보다는 나니까. 19팔 하자. 아, 그래, 그래. 19팔. 19팔에서. 어찌 됐건 개인전이지. 근데 나중에 개인전이 되니까. 근데, 나는 너네를 피해갈 거거든. 얘가 모른다. 나는 뭐 얘까진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나는 피해갈 거야. 나는 피해갈 거야. 만약에 탐나시면 그래도 9보다는 10이. 에이. 10에도 얘 얘. 아, 우리 가요. 자, 잠깐만. 순서대로 가자. 큰 순서대로. 자, 먼저. 저 10개 하겠습니다. 세대분들. 팀을 너무 잘 골랐기 때문에 다 가져가겠습니다. 많이 양보를 해주셨어요.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팔 하겠습니다. 여덟 개 하겠습니다. 네.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여기도 좀 조심해야 돼요. 야. 이게 너 끝날 때마다 이거 밝혀지는 거다. 비밀투표 아니야? 알자. 얘 리더 뽑을 때 같은 때 아니야. 야, 이거. 우리 물을 몇 명 맞아요?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에 벌칙이 몇 명이에요? 선물 받는 네 명 제외하고 전부 연인합니다. 안 나오면 다. 아, 안 나오면. 아, 그냥 얘네를 모르니까 내가 몰라 몰라. 하여튼 저는 오늘의 목표는 따뜻하고 뽀송뽀송하게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폭탄은 안 맞아요. 어쨌든 개인 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개수대로 하는 거예요. 개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 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이거 우리끼리 합의는 첫 번째 말 안 그러면 져요. 이거 오늘 불폭탄 세요. 저희끼리만 말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저는 일단 10개 가져가. 나도, 그럼 나도. 야, 그럼 다 10개 가져가. 너가 그렇게 되면 다. 나는 이해를 못했어. 난 무조건 10개 가져갈 거예요. 나 이해를 못했어. 지금 다. 만약 10개, 10개 겹치면 10개 겹치는 사람은 끝이야. 우리가 다 같은 팀이에요, 지금? 그렇지. 일단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형, 나 양심껏 7개. 제가 6개 할게요, 6개. 6개? 오케이, 연준이 6개. 내가 8개 가져갈게. 나 7개. 그럼 제가 9개 가져갈게요. 그럼 나 10개? 선아님 무조건 타임을 봐야 돼요. 가져간다면 우리 팀 나누면 되니까. 그래. 오케이, 이번에 제가 양보할게요. 좋아. 그럼 다음 판에 양보하자. 다음 판에 제가 10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나, 나 갈게. 9개. 합의로 9개를 했거든요, 둘. 9개. 첫 판은 6개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7개. 자, 갔다 올게. 8개라고 얘기했다. 8개요. 8개 가져올게. 8개. 범규야, 너 몇 개라고? 저 10개요. 내가 10개였어. 내가 10개였어. 갑자기 10개, 갑자기. 갑자기 10개. 갑자기 10개. 같이 0개 할 거예요? 오케이, 같이 1개야, 난 몰라. 그럼 터뜨려. 근데 우리 팀이잖아요. 자, 여기 막내잖아요. 자, 일단 10개 할게요. 두 분, 난 몇 개. 아, 너무 적고. 다섯 개는. 얘가 아니야? 내가 8개 할 거야. 8개 가져왔어. 내가 8개 할 거야. 약속대로 8개를 이제 가져올게. 오케이, 8개. 8개 가져왔어. 내가 8개 할 거야. 야, 다음 판이 있잖아. 지금 이러면 우리 하나도 못 가져오. 몰라요, 나는. 8개 할 거야. 내가 10개였는데 왜 뺏겼어, 10개. 범규가 10개가 안 돼. 갑자기. 난 못 먹어도 고해요. 여기는 범규가 시한 폭탄이에요, 그냥. 그래? 지금 벌써 우리 솔직히 범규한테 조금 쫄았어, 지금. 야, 범규야. 너 고민할 거 없이 10개야. 너 고민할 게 없다. 10개야. 누구도 믿지. 나 10개? 야, 야. 다섯 개, 너 다섯 개. 다음에 10개. 너 막내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래 실패를 경험해도 젊을 때 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세 분의 팔. 그럼 넌 10개야. 난 10개야. 좋아. 10개가 좋다니까. 쟤 말을 안 듣네. 말 드럽게 안 드럽게.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근데 열 개 들고 가면 저도 잃는 거죠. 다섯 개 넣고. 제가 잃게요? 어, 범규야. 침길방글 갔다. 아, 범규야. 세상 들리는 burada, 여기는?" 난 몰라. 나 뺏겼어. 나는 이해를 못해서 난 무조건 여기 가져갈 거예요. 나 이해를 못했어. 내가 8개 할 거야. 내가 8개 할 거야. 내가 8개 할 거야. 큰일 났다. 나만 불리하네. 상자 획득이 종료되었고요. 일단 각 팀에서 가져간 선물 개수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재석 씨 팀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재석 씨는요. 8개 가져가셨고요. 송지호 씨 9개. 양세찬 씨 7개. 연준 씨 6개. 약속대로. 김동현 씨 10개. 됐다. 이제 5개. 5개 하면 딱 된다. 저러고 5개 가져갈 거야. 5개 갖고 갈 거야. 말은 안 들어도 착한 친구라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딱 알아. 저러고 내가 딱. 저러고 화면을 다 봤어요. 10개 하기로. 약속을 지켜야죠. 됐다. 이제 5개. 5개 하면 딱 된다. 그러니까 나 약속 지킨다니까. 범규 씨가. 난 10개야. 10개 가져가셔서. 10개 가져가셔서. 얘 컨트롤 안 된다니까. 얘 무서워. 쟤 무서워. 쟤 무서워. 근데 이거. 쟤 지금. 일단 5개 넣고. 나 10개 한다니까. 5개 하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안 된다 했잖아. 내 캐릭터가. 무서워 쟤. 맑은데 무서워. 쟤 맑은 놀이 방이. 앞으로도 나 건들면. 나 다 내려갈 거야 진짜로. 야 수빈아 쟤 좀 어떻게 해봐. 원래 저럽니다. 원래 저래요. 나 건들기만 해봐. 찬물 샤워해야 돼요. 나 찬물 샤워한다는 마인드예요 저는. 아 무섭다 무섭다. 큰일났다. 아 얘 왜 이러는 거야. 찬물 샤워한대요 그냥. 나 찬물 샤워 좋아해요. 아니 이러면 걔는 앞으로 계속 10개. 얘 무조건 10이에요. 얘는 무조건 10. 얘 10이야 10. 아니 라운드마다 한 명씩 10을 맡아서. 그냥 쟤를 떨고 줘. 하나도 못할게. 아니 하나도 못할게. 말 그렇게 했죠. 말 그렇게 했죠. 말 그렇게 했죠. 야 진짜. 야 서늘한데. 아 서늘하다. 서늘하다. 빌런 좋은데. 동이가 무서워하는 거 처음 봤어. 아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야 잘해줘야 돼 저런 애. 자 종국팀 개수는요. 수빈 씨 10개. 휴닝카이 씨 8개. 세연 씨 9개. 김종국 씨 6개. 그래도 일단은 그럼 저는 일단은 6개를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터지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갈게요. 김종국 씨 6개. 여섯 개? 하하 씨. 어쨌든 개인이잖아요. 개수가 많아야 돼. 많아야 돼. 지금 재석 팀의 자매를 원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 지금. 안 돼. 지금 믿어야 돼 지금. 하 씨 7개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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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